아 나폴레옹 아니 소리 안났어 몰라 지금 이제 모르는 척 해야지 어 사랑해 알겠어 요거는 조금씩 뜯었어야지 간식이 또 할머니네 집에 있어 아 갔다 와야 되는데 요것만 주고 말아야지 다솜아 앉아 앉아 다솜이 너 그거 눌러면 죽겨 아니야 소리 안들렸어 다솜아 다솜아 각 안나온다 다솜아 소리 안들렸어 소리 안들렸어 다솜아 엄마 사랑해 알면서 아 죄송합니다 다솜이의 저하고 보셨나요 아 어쩜 좋아 우리 아들야 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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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 좀 몇번 시키려고 다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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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네 지금 눌렀소리 알아 듣는거에요 맞죠 네 지금 눌렀소리 알아들어 아 어떡해 이럴때 정말 이뻐요 아무리 내친키지마 쨈쨈이 그냥 얻어먹어 다솜아 또 보여줘 너의 능력을 보여줘 아이 다솜아 소리 안났어 제 마음이 급해 다솜아 소리 안났어 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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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솜아 눌러주세요 아 가서 저기 눌러 다솜아 저기 가서 눌러 다솜아 혹시 꼬치님 저기 어서오세요 난쟁이님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혹시 구독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도 종방 후에 찾아가 뵐게요 난쟁이님 다솜아 가서 여기 눌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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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눌러야지 저 버튼 눌러야지 어우 사랑해 난쟁이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강아지 채널입니다 우리 지금 큰애는 할머니네 집에 있구요 여기 유키 형제는 다섯살 한살 우리 아이들입니다 두 마리 두 마리 마음이 급해졌어 다솜아 다솜아 눌러 사랑해 사랑해 눌러줘 엄마 있어 사랑해는 사랑해는 어디다 팔았어 어디다 팔아먹었어 엄마를 눌러 다시 다시 버튼 눌러줘 야 산책 어 산책에 나가고 싶다고 이 밤중에 내일 아침에 나가자 우리 쨈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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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남아있어 너는 막 주면 안 돼 막 주면 성격이 너무 급해 요키가 성격이 좀 급하다고 하더라구요 간식에 애들 간식에 애들 팔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대발님 아시잖아요 그나마 우리 다솜이가 잘하는 주특기가 저거 저거 버튼 누르는거 아 맞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거 꼬치님 저기 다솜 가서 눌러 오케이 오늘 완벽했어 지금은 쨈쨈이 코 쨈쨈이 무슨 교육을 시키지 얘는 손밖에 못 주는데 쨈 엄마 손 옳지 옳지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손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엄마가 하는거다 니가 하는게 아니라 응 쨈아 그치 우리 우리 애들 아빠가 요즘에 지방에 있어서 매니저가 없으니까 제가 아주 힘들어 죽겠어 아 강요하면 안되는거라구요 근데 받고 싶은걸요 강아지들이지만 그래도 얘네들한테 저도 어땠때는 막 사랑해하고 막 부비부비하고 쨈쨈이가 얼마나 뽀뽀를 잘하는데요 완전 잘해요 제 뽀뽀쟁이 다수미는 솔직히 알려줬는데 뽀뽀하는 법을 이 잼잼이는 지가 하더라구요 처음부터 아 나 왜 카메라가 못잡아 다수마 한 번 더 아직 있어 손에 엄마 손에 있어 던져줄까 ㅋㅋㅋㅋ 꼬치님 근데 제가 저는 저거 뭐지 인스타그 인스타그램이나 그거 돼있기는 해요 어 사랑해 알았어 야 엄마 던져줄거야 야 이거 시간차로 던져줘야 야 일로와 던져줄게 이래야 좀 운동이 되지 하나 남았네 다솜아 쨈쨈아 어이 누가 먹을 것인가 보이지도 않아 작아서 누가 먹을 거야 요거 유튜브 끝나면은 아프리카를 넘어가서 아프리카 방송을 좀 키워야될 것 같아요 쨈쨈아 쥬중애나 아니면은 언제 한번 제가 애들 산책하는 모습도 있긴 하죠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편집 안해도 된다고요? 근데 편집하는게 버릇이 돼버렸어 습관처럼 편집 안하면 제가 이상해요 오타가 나서 오타는 인정 인정 인정을 하고 쨈쨈 잠 깨버렸어 이제 자는 일만 남았어야 돼요 아프리카에서는 잠방을 할까 합니다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잠방은 짜잔 코 일로와봐 일단 앞으로 묻었어 일로와봐 일로와 뭐 묻었어? 어 띄어졌구나 아 이분 이따가 다수만 없어 까까 그리고 그만 먹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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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응 아 자연스럽게 아 왜냐면 제가 댓글에서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영상 꾸미는거 좋아해요 사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다보니깐 하다보니깐 막 영상 안 꾸미면 뭐가 허전해 그렇더라구요 근데 길게 차라리 찍고 영상 편집을 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거를 좀 많이 비유를 맞춰볼게요 고찌님 영상 편집도 그냥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이렇게 영상 딱 올릴 때 보면은 이미 손은 편집하고 있어요 아마 자연스럽게 많이 해볼게요 쟤네들 화장실 갔어 어디를 찍어야 되나 그런거 보면은 그 옆집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저는 지금 이제 여기서 어 유튜브 영상 마무리 하구요 아 그쵸 네 알겠습니다 변미수 언니 편안한 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어 다 그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